하지 못해 사원은 못나가 사원은 못나가 사원이... 4호 왔다 5호 왔다 2대까지... 다음에는 또 전화할게요 다음엔 다음... 농담을 타오미야라군 이제 꺼! 이제 그만해! 여기세요? 여보세요? 남언니는 어딨어? 네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어머니 부탁해 주세요 어머니 부탁해 네 잘 계세요 식사 잘하시고 잘 계세요 이 집을 타요 딸은 수고하세요 하고 끝나고 빨리 어디서 죽었니 수고하시냐 네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사진 못 보내요 네 아직까지 면회 안 돼요 다른 다리 이 집을 타요 이 집이 이 집이 네 또 사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.